1, 2, 3 매국사원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한번 개인이 사줄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안무 담당 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리듬 우카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리더우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랩곡가 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녁까지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공연 하시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5월 10일날 판백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저희 드림캐쳐 체이싱이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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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